자, 2021학년도 6평 물리학 2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본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이렇게 힘의 합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예전 기추가 다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속력, 속도, 변이, 이동, 거리, 가속도, 운동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힘 합성하는 거에 대한 게 나와. 자, 학생의 힘은 크기와 반응을 가죠. 그렇죠. 지식적인 거네요. 그렇죠. 맞고요. 그런 것들을 벡터라고 하지. 벡터량이란 표현을 썼네요. 맞고요. 크기가 앞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힘이 합하게 되면, 합력을 구하게 되면 0이겠죠. 이런 것들을 힘의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BC, 학생 ABC가 모두 맞네요. 5번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2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의해서 공간, 시공간이 왜곡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 왜곡된 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고 빛이 직진을 해도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A를 중력에, 중력이죠. 중력을, 중력, 조사를 안 맞춰놨어요. 그렇죠. A를 이렇게 해놨네요. 일반적으로 이게 중력이면 을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놨네요.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하였다. 맞죠. 그렇죠. 진량이 아주 큰 별이 진화해서 형성되는 무엇 주위에서는 중력이 매우 커서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진다. 그래서 빛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블랙홀이겠죠. 그렇죠. 블랙홀이 될 것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세계 여러 곳의 전파방경을 이용해서 블랙홀을 관측하고 그림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이 관측 결과의 분석을 통해 블랙홀 주위에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중력과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네. 읽는 게 푸는 거죠. 3번 문제. 연례가 법칙인데요. 그림은 그림과는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인데 나는 가위 기체의 25칼로리의 열을 서서히 가하였더니 올해 교육과정부터 처음 등장하는 일당량과 관계된 거죠. 그 일당량, J라고 많이 쓰는데 일당량. 밑에 써있죠. 4.2줄퍼 칼로리. 1칼로리당 4.2줄이다라는 뜻이야. 이런 것들을 일당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가 25칼로리의 열을 공급을 했대. 근데 이게 단열 피스톤이 아니라 단열 실린더거든. 그럼 이 실린더가 위로 올라가면서 일을 하죠. 일하고 내부에너지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해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 여기서는 흡수한 열이 되겠죠. 흡수한 열이 내부에너지 변화와 일에 이용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여기 흡수한 열이 25칼로리란 말이야. 그럼 이 칼로리를 1칼로리당 4.2줄이니까 줄로 바꾸게 되면 2.5 곱하기 4.1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5줄이죠. 그렇죠. 산순 여러분이 할 줄 알 거고. 105줄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기체가 한 일이 42줄이었대. 이 녀석이 42줄이다. 이렇게. 일당량 가지고 이 녀석을 좀 구해달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델타 U, 내부에너지 변화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105에서 42 빼면 되니까 63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63줄. 그래서 내부에너지 변화는 63줄. 이걸 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4번으로 가볼까요? 네. 앞부분은 정말 쉽네요. 물원보다 훨씬 쉽네요. 4번 문제. 그린 가는 대전되지 않은 동일한 도체구. 대전이 안 됐지만 도체야. 도체구. AB를 붙여놓은 다음에 음으로 대전된 막대를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 갖다 대면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 B쪽으로 도망치겠죠. 그래서 B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만 남아있을 테니까 플러스를 띄게 될 것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전기우도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나는 가에서, 가 상황에서 AB를 떼었어. 이걸 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확대를 치웠대요. 그러면 A는 계속 플러스를 띄고 있을 거고 B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그 다음에 A도 치웠어. 그럼 B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겠지.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대전되지 않은 절연체. 절연체래요. 절연체. 절연체는 부도체를 말하는 건데 부도체도 정전기우도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유전분극이라고 하지. 그래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한쪽이 쏠림 현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쪽이 살짝 플러스를 띄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이런 것들을 유전분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전분극.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점.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가까이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서로 당기는 무슨 힘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나에서 A는 양으로 대환되어 있냐.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치고요. 나에서 AB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니까 인력이죠.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는 말이고. 다해서 B,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B하고 C 사이에 왜 미는 힘이 작용하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가까이 있는데 인력이 작용하겠지. 당기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입니다.